좀 찌질해 보이는 주인공 오늘 카페에서 소개팅이 있는데 어리버리해 보입니다 이쁜 소개팅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보자마자 소개팅녀의 표정이 썩어들어가네요 이 소개팅 그냥 망한 것 같습니다 소개팅녀의 표정을 보세요 튈 준비를 합니다 매너 있게 데려다 둔다는 주인공 그런데 문을 저렇게 열면 안 되는데 하지만 BMW를 보자마자 소개팅녀의 표정이 바뀝니다 이데까지 못 데려다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예 아니에요 어 오빠 저기 게다가 뽀뽀까지 완전 부럽습니다 여기까지 영화를 본 제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뭔 개소리야 절대 BMW 벤츠 끌고 나가도 안 저러입니다 남자의 완성은 결국 얼굴 얼굴입니다 원빈 소나타 보이시죠 비교되죠 이게 답입니다 싫면hit 유행 Museo